이번에는 현장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김연석 뉴욕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스팸 계정을 이유로 당분간 계약을 하지 않겠다,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미국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점점 더 길고 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이번 주 트위터의 보트 계정에 대한 세무정보를 요청했고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의무를 명백하게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인수를 종료할 모든 권리가 머스크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거래 완료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성명을 통해서 합병 계약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머스크와 정보를 협력적으로 공유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간은 머스크가 기술주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트위터 인수 가격을 깎거나 거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팸법 문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도부시의 대나이부스트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거래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매수자의 후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금보다 거래를 깨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낮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트위터의 주가는 39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이는 머스크가 사기로 한 54.2달러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설득해 더 낮은 거래가에 사거나 아니면 거래를 철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문제는 머스크가 쉽게 거래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스팸법 문제는 머스크가 트위터와 맞은 거래 계약서 상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중요한 위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더 강합니다.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해서 스팸법 개정에 대해서 계약서에 들어있는 면책 조항이 법률 소송에서 트위터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의 추정치가 사실과 달라도 머스크는 트위터가 고의적으로 이 수치를 속이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미 인수권이 추진되기 전부터 트위터의 스팸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평을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를 끝내려면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머스크가 일을 낸다고 해도 그냥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트위터가 머스크가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특정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위터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이 머스크가 합병을 완료하거도록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댄 아이비스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는 분명히 싸울 것이며 지금 모두가 거미줄에 걸린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트위터 인수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미국의 증시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타겟이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했었죠. 그런데 또 마감 기준으로는 주요 지수가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 우려, 과연 시장에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은 건가요? 네, 타겟은 개장 전에 2분기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5주 전에 발표했던 5.3%에서 약 2%로 대폭 낮췄는데요. 사실 타겟은 그동안 장기 목포로 최소 8%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제시했었는데 지난 1분기에 5.3%로 이를 떨어져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주 만에 그런 영업이익률이 추가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타겟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뽑은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늘어난 재고 탓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3%나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난 재고는 이번 분기에 빨리 털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할인 판매를 크게 할 수밖에 없고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타겟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물류와 연료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월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장 전 시간 내 거래에서 타겟의 주가는 최대 1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5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가이던스를 조정을 한 데다 최근 뉴욕 증시의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에서 기업이익의 감소 가능성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타겟발 충격을 이겨냈습니다. 기업 실적 전반이 아니라 타겟과 혹은 일부 유통업체만의 문제이고 타겟의 문제도 2분기, 1개분기에 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타겟의 주가가 장초방 급락에서 벗어나 2.4%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동방 급락했던 월마트는 1.2% 하락세, 또 코스코는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CEO는 할입 판매와 주문 취소 등을 통해서 재고를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6% 수준의 영업익률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또 개인 소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보면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테파니 핑크 하이타워의 최고 시장 전략가는 소비자들은 지출을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기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하고 있고 2조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저축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타겟의 실적 부지는 한계 분기에 그칠 것이고 그것으로 이벤트는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혹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